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오늘은 라팔라 코리아에서 2023년 오크마 라팔라 브랜드 런칭 이벤트로 세이마르 네이마르 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세이마르 체험단에 제가 당첨되었고 리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라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인데 오크마라 이렇게 런칭을 했대요 제가 신청한 것은 일단 1000번 일인데 1000번 2500 3000 4000 요렇게 있습니다 가격대도 1000번은 제가 입고 한 9만원 정도고 4000 번대로 올라갈수록 이제 금액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박스 이쁘네 파란색 이렇게 밴드되있고 그 다음에 일일이 포장돼있네요 그 다음에 어 보증서 보증서죠 이렇게 별비티나 설명서도 있습니다 각종 설명서 이유로 있고 요거 상략한 부분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조립을 해보입시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무광이에요 무광 무광이라서 되게 좋네 요거는 저 시 땡사의 울태땡이거든요 유광인데 보통 유광인데 얘는 무광으로 되어 있네요 드렉 소리 한번 볼까요 드렉 소리 좋네요 드렉 소리 좋네요 릴림도 한번 볼까요 릴림도 괜찮아요 지금 얘가 아 역시 이 모델은 진짜 드렉 소리 약해요 완전 차이나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자 우리 알리산꺼도 한번 볼까요 알리산 자 알리산꺼도 한번 봅시다 와 알리산꺼도 드렉은 괜찮죠 드렉은 괜찮죠 근데 이거 괜찮네 릴림도 괜찮고 아직 좋습니다 진짜 아 제가 진짜 이불로 무조건 좋다는게 아니고 진짜 좋아해요 무광이라서 난 디자인이 너무 많은데 전형적인 섹시하고 예쁜 스타일이야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드렉 소리 좋고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딱 고기 걸었을때 로드랑 밸런스랑 딱 느낌이 어떻는가 요거 테스터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크 여기 키턴 앞에 거북바위 지금 진발라고 봅시다 힘든다 세이마르 진리해보지 좋죠 우선에 명문 앞에 상탱탱 해보겠습니다 보자 근데 이게 왜 거북바위지 거북 모양이고 멀리서 보면 세이마르 실력을 보여라 세이마르 왔나 오 나이스 나이스 오 깨앉네 야 쟁기 쟁기 오 야 빵 좋다 오 좋다 좋다 난 처음에 뽈락인줄 알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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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 타이밍 놓치다 우와 오 와 빵이 않다 이야 네 포인트이다 네 오 1.8건 그대로 쓰고 있는데 바쁘다 바쁘다 아 히트 아 아이고 아이고 벗지마라 아 아 아이고 홍종이네 홍영이 향수 온나? 자꾸 입기로 들어오네 그렇지 히트 스케이드 보드 타고 온나 그렇다 아이고 차려차려 오우 요씨 자동방세 야 여기 있음을 짜노 성교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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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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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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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임마 요와 전개 세이바드 하트 걸리면 다 죽어 어여 자존망승 어여 이쯤 온다 왔어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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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노 어디가노 수상스럽게 탄대 야야야야야야 공개 빨리 와야야 다른거 세이바드 테스트 해보니까 뭐 가격대비 괜찮은거 같아요 자 장타 풀치나 풀치 하아 오 이씨 아이들 내 손 풀친거 같다 왔어 키트 아하 풀친거 같다 이것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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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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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